달구발 만평 많은 야구팬이 예상한 것처럼 삼성라이언즈의 새 사령탑은 감독대행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박진만 감독이어서용 자 이 감독대행이란 꼬리표를 뗀 박진만 감독의 내년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바라는 것을 묻자 박감독은 에마 선수들이 올해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마무리 훈련부터 스프링 캠프까지 잘 준비할 것이라 믿고 준비가 잘 된다면 예전 왕조 시절을 되찾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라며 내년 시절을 지켜봐달라고 해서용 왕조의 부활이라 팬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두근거립니다만 또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은퇴한 6, 70대 어르신들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입한 주택연금으로 자녀들의 빚을 갚고 그 빚을 또 안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효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장 자녀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대출을 좀 받아야 하겠습니다 담바를 제공해 주이소 이렇게 했던 대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갚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라며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주택연금으로 대출을 갚으려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여서요 하하 참 주택연금마저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될 만큼 소민 경제가 어려운데 더 안 좋아진다는 소리만 있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대구시가 모든 이동 서비스를 말하는 이른바 모빌리티 산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해마다 열던 미래 자동차 박람회를 올해부터는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로 바꾸게 제하기로 해다는데요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실장은 올해부터 배터리 부품과 충전기 관련 업체도 대구 박람회에 참여하는데요 자동차를 비롯해 그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담아내겠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며 대구시가 미래 자동차 산업을 더욱 성장시킬 거란 말이었어요 미래 모빌리티라 은특특기엔 그럴싸한데요 개살마 이름만 바꿔단 건 아니시겠지요 달구벌만평 담당의 홍문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